72번. mom, do you know Mr. Han? 한 선생님 아세요? 너의 X 홈룸 티처 X니까 이제 과거죠? 그러니까 작년 뭐 담임선생님, 맞아요. I saw him today. 오늘 봤어요. 어디서 봤니? 그러니까 when did you see him? 이렇게 물어봐야지. 그래서 여기가 과거 시제니까 당연히 여기도 과거가 돼야지. today 나왔다 그래가지고 현재 시제 쓰면 안 되겠지. 그지? 오늘 하루도 밤,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기준으로에 따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. 그죠?